맨날 녹화 좀 해야 되는데 점쟁이라고 하는 직업이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어디가 막힙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맹신하는 거 물론 잘 맞으면 맹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아는 길이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저도 운전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동네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을 그래도 켜고 다녀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켜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는 길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안 가거든요 아는 길이니까 익숙하고 편한 길이니까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일관이 근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내비 따라갔다가 엉뚱한 길로 뺑뺑 도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 낯선데 낯선 길인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라 그러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괜히 모르는 길 가다가 신호위반도 하게 되고 내비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비를 모르는 길 갈 때만 내비를 믿고 가거든요 아는 길 갈 때는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가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때 내비 따라서 가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점쟁이라고 하는 직업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니까 참고는 하시되 너무 이렇게 믿지는 마라 자기 주관을 먼저 가져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점쟁이들의 의견을 모아 모아 내 뜻대로 하겠다고 참고로 하는 거지 누굴 원망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원망하려고 이게 좀 비겁한 변명이긴 해요 비겁한 변명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 어제 저녁 그제 저녁인가요? 루나코인이 이대로 죽을까? 했는데 점쳤는데 해시에 오를 거야? 라고 나온 거예요 해시에 오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톡방에 근데 정말 해시 되니까 1달러 갔다가 2달러 갔다가 5달러인가 6달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반등을 쳤죠 해시에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정말 해시에 올랐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뭐 0.3원 이렇게 내려갔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인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점을 쳐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긴 믿는데 내 주관이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차피 알려줘봐야 자기 팔자대로 결정하거든요 자기 팔자대로 그래서 비겁한 변명이지만 점쟁이의 말을 100% 신뢰하지 말고 참고용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 지 팔자대로 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뭐가 먼젤까요? 이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문제 같기도 해요 어차피 알려줘봐야 자기 팔자대로 한다? 또는 예 점쟁이한테 의지하는 것도 팔자다? 그런가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론은 저는 점을 쳐 놓고도 안 들어가가지고 600% 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점쟁이 너무 너무 신뢰는 하시되 너무 의지는 하지 마시고 그렇고요 모든 일은 자기 팔자에 준해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 대충 사셔도 됩니다 다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살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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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